안녕하십니까 김영선입니다. 이제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날에 2021년도에 새로운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카톡이 와서 어지러울 정도로 인사말이 오고 있는데 오늘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요 1분 이내에 이 그림 속에 사람의 얼굴이 과연 몇이 있을까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력 테스트 겸 이 그림 가운데서 과연 몇 사람이 보일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한번 사람의 머리 숫자를 알아맞추면 되겠습니다. 4명 정도가 얼굴이 보이면 경미한 치매고 6명 정도가 보인다고 한다면 앞으로 당신은 치매에 주의를 넣으셔야 되겠고요. 8명이 된다면 정상 10명 이상인다면 치매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몇 사람의 얼굴을 아르냈습니까? 자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